이번 기술은 수평교차잡기입니다. 전체 동작은 7가지 구분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비자세에서 하나에 들어 올립니다. 둘에 왼어리, 셋에 왼손을 오른팔 위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펴서 교차해서 잡습니다. 넷에 오른어리, 다섯에 이번에는 오른손을 왼팔 위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펴서 교차해서 잡습니다. 여섯에 왼어리, 일곱에 오른어리를 쳐주어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